한글자막 by 한효정 병든지서 건강으로 회복되고 침체된 경제생활에서도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과 뜻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본문에 일어난 안전병의 사건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실 때는 능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전병의를 통해서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는 것은 땅에 붙어있는 데서 또 일어나라는 것은 걸어라는 것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모든 것에 기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힘입기를 추구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가 일어날 때는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양, 또 지인들, 동양사람, 또 종친들,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그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축복 항상 주의 이름으로 안되는 것도 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데서 일어나서 살아나라고 또 거기서 부서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 불아!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도 이 침태도 주저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어둠의 권세마 싸우러 가자! 여러분들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기독교에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새숙화가 도전해 옵니다. 무서운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새숙화의 물결입니다. 교회는 성별된 곳입니다. 성도는 성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함께 휩쓸리고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주의 길을 가게 해야 되고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해야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 속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정치, 권세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느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두루다니어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줄이라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난과 궁핍과 절망과 소외됨과 비해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너베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십니다. 정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니까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생명도 재간도 정성을 다해서 힘을 줄 알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도록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야를 짧게 보니까 안방에서만 뒷방에서만 뒷방에서만 앞마당 뒷방에서 혹은 자기 고향 산천에서만 머물면 거기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교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눈을 하나님께 표준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람에게 표준을 맞추면요. 언제나 사람은 소극적이고 언제나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초침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어떤 정신적으로 잘못된 인색한 환자가 숨을 아끼다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우주 공간에 공기가 왜 이렇게 많은데 왜 숨을 아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는 언제든지 풍성한 세계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세계입니다. 바다 물결같이 넘치고 우주 공간의 공개처럼 넘치고 온 세계를 비치는 태양빛처럼 위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쓰레기처럼 나중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상을 향해서 성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시인들이, 여러분 하마에 같은 데 가면 민속촌이 있잖아요. 거기에 온시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다 각 나라 각 주의 온시인들이 사는 민속들이 있습니다. 그 생기한 것은 불이 없는데 그 나무를 막 문지러서 그 불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달 때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열심을 달 때 하나님께서 그 정열 속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지 최선을 다해 보세요.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할 겁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생의 철학이 뭡니까? 저는 철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다만 무엇이 자랑할 것이나 또 어떤 담보다 뛰어난 것이나 우리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가 거기고 고기가 고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거기가 거기고 고기가 고기다. 먹는 고기 말고 고기고기인데 뭐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누구, 무엇을, 왜 그렇게? 삶의 철학, 신앙의 철학 그런 것을 왜 많이 그렇게 묻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이 딱 한 가지.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실패했든 성공했든 성공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실패했어도 낙심할 것도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저도 대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능치무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밟는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미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까? 조카라고 하나 길러가지고 출세시켜놨더니 그가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미의 목동이 하고 조카로스의 목동이 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미는 여러분 평화주의인데 평화주의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는 삼촌족과 사이인데 이렇게 싸울 수는 안 된다.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내가 차라리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쪽에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발디드는 곳마다 축복을 주었습니다. 밟는 땅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까? 그러나 한쪽에는 아직 그 벌판이오 광야고 정말 개간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조카가 삼촌은 일로 하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또 황무지 벌판을 개척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편안히 계십시오. 저는 삼촌 덕에 가진 재산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젊은 점 또 새로 개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야 마땅한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쪽을 하겠습니다. 우쪽을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92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그거 다 차지해라. 그리고 허울판에 땅에 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길러놓은 참 두 칸은 배신을 당했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심어놓은 것은 다 빼앗겨버렸고 오늘도 허울판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봤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선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앉아서 저질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용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정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일어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추구한 점은 안돼요.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는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정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생명을 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명할 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것은 사력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뜻도 되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고 마지막 최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까지 열심을 품고 주를 승기기에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금년말까지입니까? 3년까지입니까? 10년까지 작정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게 해서 부르신 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최후까지 승리합시다. 최후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절대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하나 승리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아 이 몽둥이로 3년 울고 먹으면서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어제 끝났으면 이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또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세계를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학습을 하라. 매일처럼 충전을 받으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교육을 하라. 그것을 막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젊은 아이들보다 더 앞서서 가나 뭐 할 수 있는 것도 난 몰라 야 이거 좀 해봐라. 컴퓨터 치봐라. 이거 저 카폰 묻어봐라.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모르면 막 그냥 두 손 가지고 하는 체나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앞장서야지 나는 감칠 때 한 숟가락으로 안 찍어요. 나는 두 손도 찍습니다. 틀려도 막 두 손으로 막 뭔가 앞서가고 싶어요. 한 손가락을 치면 나는 두 손 치고 제 손가락을 치면 나는 다섯 손가락을 칠 겁니다. 그런 욕심을 자꾸 가지고서 절대 뒤뚤어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병의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여기 3장 1절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랄 방에 성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필리포 옥토에 지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신의 산에서 기도할 때 신의 산이 지진이 일어나고 큰 온기점 연계같은 그런 불꽃이 하나님 보좌에서 임하고 음성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 대신에 마귀가 주는 것은 낙심입니다. 절망과 좌절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땐일수록 쭉 빨리 주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물주머니 얹고 두루눈다든지 그 비단이나 마시면서 한숨만 푹 부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라도 찾아가서 거기 고민짜리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그 암사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당연합니다. 왜? 맡길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소망할 곳이 없으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뭐 물음치는 것이지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행사를 내게 맡기라! 내 길을 내게 맡기라!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맡길수록 좋고 전체를 맡길수록 좋고 온전히 맡길수록 좋은 거예요. 맡길 곳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혼자 앉고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추구합니다. 주님께 다 아려주시기를 추구합니다. 낱낱이 아려우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불을 지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일어나 급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료인전 2장 1절에 보면 기도할 때 성경에 불을 주셨습니다. 사료인 레리미아 29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마가범 9장 29절에는 능력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2사의 58장 8절에는 기도할 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을 낫게 되든 또 문제가 해결되든 또 길이 열리든 전부가 하나님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지 고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 만나서 해결받는 채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때는 빨리 출시하고 그때는 빨리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뭐 하시든지 정상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북근 1등 돼가지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 있고 유럽에서도 너무 돈이 커가지고 쇼크받아서 죽은 사람도 들어봤어요. 너무 막 큰 돈이니까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심장병을 해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억이 여러분 앞에 북근됐다고 해도 따라합시다. 주요. 끝까지 꼭. 그렇게 분토처럼 바불같이 취급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유용한 재물이 화폐가 되고 또 금전으로 사용할 수는 몰라도 그것이 무상처럼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돼야지 물질의 종돼서 안 되고 명예의 종돼도 안 되고 권세의 종돼도 안 됩니다. 저는 어제 광명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도움되는 말 꼭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자기도 앞으로 이제 목회에 할 건데 한영신학대학교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청구하고 싶으냐 세 가지를 버리라. 첫째는 물욕을 버려야 된다. 둘째는 명예욕을 버려야 된다. 셋째는 결혼했으면 한 아내로 만족하고 이성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 가지만 버리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물욕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는 요즘에 정말 그거 힘들어서 복관이 되고 힘들어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은 분이 그 불이한 재물 때문에 몇 억 몇 천억 몇 억 수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삼기 먹고 사는 것이고 어디 가서 침대 한 칸 잠자면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누르면 되는 것이지 그거 많아서 땅에 묻어놓고 금고에 묻어놓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문지 싸서 구석에 쳐박아놓고 그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예수 안에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 청하는 듯 맞는데 그때마다 첫째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일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 기적은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디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성전이란 말이 몇 번 나오면 1절, 2절, 3절, 8절, 10절 몇 번 나와요. 여기 성전이란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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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그리고 여러분 6절에 가서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다음에도 성전을 향하여 가고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 더 이상 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녀께나 성전을 위하고 성전의 관심을 두고 성전의 마음을 두고 몸도 마음도 내 생명도 성전에 심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고 힘쓰고 평안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것은 함께 협력하는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한절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헬라에 있는 점 하나 가지고 뜻이 좌우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절 한절이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전병이를 메고 왔는데 누가 메고 왔습니까? 누가 메고 왔어요? 사람이 메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메고 왔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복수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교회를 붕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어떤 분은 팔력활, 다리역활, 어떤 분은 입력활, 눈역활, 귀역활 다 함께 협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발도 귀하고 손도 귀하고 입코 눈도 귀하고 내장도 귀하고 다음에 피부도 귀하고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또 한 번 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 안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 안 되실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함께 움직일 때 나라고 하는 여러분 개체 존재가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20대 후반부터 매주간마다 이 교회에 주교회, 이 나라, 전나라, 다니다가 보면 항상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어느 교회든지 부흥되는 교회에는 협력하는데 함께 공동체가 이룬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독재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부흥되고, 기관이 부흥되고, 유연회가 부흥되고, 교우가 부흥되고, 다 함께 부흥되면 전체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세계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고 와서 합력하여 협동, 공동체를 이룰 때 안전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일어나, 그러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갖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그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WEB 아멘